방금 소개 받은 나중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 생각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린다는 것이 고역이 될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고영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용기를 내서 코로나와의 어떤 투쟁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민낯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공자의 충격과 서구 군대 형성 능력지휘와 서구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소없이 강연을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반복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학교에서도 강연할 때나 강의할 때 여태까지 한 번도 PPT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한두 번 남들이 제 강연문을 PPT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보고 한 적은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찌 됐든 기계치고 또 과학기술 운명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뒤처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PPT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서운해하시면 아 이런 사람 박근혜 선생님 말씀 잘하셨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과거에서 온 어떤 게릴라와 같은 혹은 과거에서 온 어떤 소외된 그런 사람이 하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오늘 강연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연 중간중간에 혹시나 요즘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각성들이 너무나 강해져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토론회장이 또 그런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유축된다고 할까요? 혹은 약간의 제약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서구 근대의 형성에서 해겔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서구 기독교 문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영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영향과는 다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어떤 종교적인 부분 독실한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제가 그것을 강하게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신앙심 깊은 분들이 혹시나 제 발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약간 낯설음 같은 것이 있다면 제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강연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사람이 이렇게 강연이 흘러가다 보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그냥 제 기억에 기대어 가지고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집의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거칠게 말하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식상한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은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은 거칠게 얘기하면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왜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에서 어떤 타자화된 그런 목소리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인종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어떤 계급적으로 사회가 불리한 어떤 사람들 아니면 자연 그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할 어떤 비서구 사회의 문명 야만의 문명으로 낙인된 그런 동아시아 중국 문명 이런 것들을 대주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근대 문명이 인류 문명사의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외의 모든 문명은 사실은 미성숙하고 서구 근대 문명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근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유화적인 미성숙한 혹은 또 덜 개몽된 쉽게 개몽 야만의 지역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서구 중심주의적 사유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또 아주 신선하거나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말은 사실 여기 이 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근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판 이론의 어떤 실마리들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형식으로 이러이러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 이야기를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오히려 새롭다 하면 새로운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에 이 주제와 관련된 공부를 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막 새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뒤에 보면 제가 몇 개의 책을 책의 목차를 어떤 건 그냥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뽑아왔고 세부적으로 안 된 건 제가 다시 약간 쳐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또 그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양근대의 계몽주의 혹은 서양근대의 형성에 중국 공자가 끼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사실은 거의 분량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이런 서술의 어떤 간략함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나면 여기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듯이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선행연구에 입각해가지고 주로 17세기, 18세기 주로 17세기 후반에서부터 프랑스 혁명 전야 1789년, 그러니까 18세기 그러니까 100년, 150년, 혹은 길게 말한 200년 정도의 역사에서 서구 군대의 역사에서 중국과 공자의 문명이 끼친 영향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지도 않죠 또 일반 사람들한테는 서구 군대의 계몽주의라든가 자본주의 형성이라든가 민주주의 형성의 공자와 중국의 문명이 충격을 줬어? 또 자극을 줬다? 긍정적으로? 또 심지어 여기도 나오지만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지성인들에게 중국의 문명은 서양에 따라가야 될 모델, 중국 모델 중국이 문명의 모델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거죠 다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보로서는 새로운 이야기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이미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몇 개를 보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오늘 물론 제가 강연 중에서 나름대로 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뉘앙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제가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서양의 근대 형성, 계몽주의 형성 좁게 보면 그런 서양 근대의 정치, 사회체제, 사상 형성에 중국과 공자의 어떤 유교, 사상 전통이 굉장히 정말 구성적인, 학술적인 용어라면 본질적인, 그러니까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그런 충격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공한 해결 철학을 보면 해결 철학을 거꾸로 읽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해결 철학은 전형적으로 여기 나오기도 하지만 전형적으로 유럽 중심주의 사유 방식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가장 체계적인 사상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결 철학을 극복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바로 유럽 근대성을 비판하는 작업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유럽의 근대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서사, 철학적 서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적인 어떤 시각이죠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담론과의 투쟁 속에서 해결로 대표되는 그런 서구 중심주의적 사유 방식이 유럽 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주류적인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그런 주류적인 담론의 어떤 형성 과정에 의해서 강제로 잊혀진 망각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런 선행연구의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 아까 박경 선생님이 그 말씀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번 강연의 기본 큰 줄거리가 어떤 문명전환 시대의 동서 비교인가요? 어떤 그런 근대성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문명전환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고 누구나 다 얘기하죠 문명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죠 인간세, 인신세, 자본세라고 얘기하든 인간의 어떤 지구, 자연에 대한 어떤 개입의 결과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될 위기에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서 그런 지질학적인 새로운 시대로서의 인간세를 언급하는 그런 것이 사실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중의 어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개발할 그럴 순간에서 적절하게 어떤 선택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명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인류사회가, 한국사회가, 동아시아 사회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 책에 있고요 오늘은 그 준비 단계로서 왜 유럽중심주의 사유가 그토록 문제적인가 그런 의미에서 유럽 근대성이 어떤 점에서 폭력성과 어두운 측면들을 은폐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공자의 충격을 망각시키는 지우는, 부차화시키는, 은폐시키는 그런 어떤 은폐시켰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과서에서도 늘 서구 군대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부터 그것이 중세에서 망각됐다가 르네상스, 문해부인기, 개몽주의, 프랑스혁명, 영국산업혁명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선진국 담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은 서구 사회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물론 코로나 시기 이후에 미묘한 변동 같은 것들도 미세한 변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에서 유수한 어떤 그런 연구소나 신문 이런 데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정도를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선단 말이에요 몇 년 내 한 5년 이상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수준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심지어 미국보다 계속 몇 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봤습니다만 미국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과 물론 한국의 모습이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사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이렇게 모색할 때 단순하게 유럽이나 미국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각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모방할 것은 없고 이제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정말로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그런 서양의 유럽중심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해결을 이렇게 해결의 한계를 짚어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유럽근대성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탐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어낸 말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중심주의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근대성의 어떤 자생성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건 신화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어떤 지어낸 말조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자생성 신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생성 신화 뭐 해결뿐만 아니라 마크스 베버 또 오늘 제가 인용한 세밀 헌팅턴 문명의 충돌의 저자로 유명한 헌팅턴 이야기 보면 뭐 서구는 근대 이전의 서구였고 여전히 서구였다 이런 이야기 서구를 구성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천 년 전인에 늘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서구 군대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 해결이 얘기하면 기독교 문명 기독교는 해결에 의하면 정신의 종교로서 종교의 완성태이고 자유의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 종교에 의해서 개시된 기독교의 핵심 정신의 근본 규정으로서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유럽 근대사의 과정이고 그게 바로 게르만 세계 광범위한 의미에서 게르만입니다 해결이 얘기하는 게르만은 독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 아니라 개신교 지역을 망라하는 쉽게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게르만 세계가 바로 세계사적인 과제로서 자유의 종교인 기독교의 정신을 국민국가를 매개해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인류의 세계사적 사명을 이어받은 민족이고 그런 민족이 성숙해에 나가는 자유를 실현해 나가는 보편적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해결의 역사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역사철학을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식은 서구중심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서구중심주의적 사유방식이 진리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담론에 의해서 구성된 결과인데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자명한 걸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해결의 역사철학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밑줄 친 부분들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거칠게 좀 빠르게 게르만 정신은 이쪽 보면 게르만 정신은 새로운 세계의 정신인데 그 목적은 세계의 새로운 정신으로서의 게르만 정신의 목적은 자유라고 하는 무한한 자기규정으로서의 절대적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절대적 형식 자체를 내용으로 삼는 자유다 자유를 궁극 목적으로 삼는 자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게르만 민족의 사명은 바로 기독교 원리 자유의 종교인 기독교 원리 정신의 종교인 기독교 원리를 실현하는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설명할 때 보면 이 페이지 밑에 단락증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게르만 민족에게 외부 문명과의 접촉과 만남은 아무런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념은 기독교에서 그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게르만 세계, 기독교 세계에는 어떤 절대적 외부도 없다 그래서 3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듯이 근대 세계의 시대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관계, 비서구 사회와의 관계는 더는 규정적인, 본질적인, 어떤 서구 군대를 형성하는 어떤 구성적인 그런 역할을 끼고 있지 않다 왜? 기독교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게르만 세계의 세계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 중간에다 보듯이 게르만 세계에서 드디어 이성적인,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근대국가 물론 해결이 민주주의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거칠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한 인간의 어떤 보편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실현시킨 것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서구 군대, 게르만 세계에 의해서 형성된 유럽 군대가 바로 정신과 현실이 화해가 된, 하나가 된 그런 세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3페이지 맨 마지막 줄 거기 헌팅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늘 서구였다 그런 얘기, 참 정말 서구를 다른 문명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들은 서구의 근대화 이전에도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스, 로마의 유산,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권능과 세속적 권리의 분리, 법치, 사회적 다원주의, 개인주의, 대의제 이것은 적어도 서구 문명에서 본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수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적인 역사인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상당히 문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키면 오늘 강연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잊혀줘도 괜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군대가 이렇게 기독교라든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매결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동서 문명의 사실 접촉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 서구 군대 문명이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혼종적인 그런 근대성이다 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서구 사회, 이슬람이라든가 아프리카, 동아시아의 문명의 영향과 결과 또 그들과의 접촉, 교역 이런 것들이 없이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흑인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아메리카의 어떤 무한한 자연자원의 착취 이런 것들이 없이 과연 서구 군대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서구 지식인들이 서구 사람들한테 혹은 미국의 백인 중산층에게 다가가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통용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프리카의 미국인 앞에서 혹은 여러 지역에서 온 미국 대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중국의 충격과 유럽의 개몽주의 특히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서구 군대는 결코 홀로 이룩한 그런 역사적인 성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왜 그토록 중국 문명이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4페이지, 5페이지도 나옵니다만 다 알고 있는 얘기, 저건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그래도 좀 제 한편에서는 이거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간 홉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제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유시민대학에서 요구해가지고 선행연구를 몇 가지 제가 몇 개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보면 거의 일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한 권의 책만 좀 차분히 읽으셔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5페이지의 홉슨의 이야기 하듯이 아까 얘기했던 해겔이나 헌팅턴의 이야기처럼 즉 유럽 중심주의를 내면화시킨 사람이 생각하듯이 서양이 원래부터 독창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거나 하는 증거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서양의 발언은 발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 500년에서부터 1800년까지 더 진보한 동양에 도움이 없었다면 500년에서 1800년 사이의 동양이라고 하는 이슬람과 중국 문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500년에서 청년 이게 도식적이지만 천년의 주도적인 문화를 이룩했다면 뒤에 나오면 송대 중국 송대가 엄청난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인데 송대 천년 때부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천년에서부터 1800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842년에 일어난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중국의 패배로 인해서 중국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 그게 1800년대잖아요 사실은 해결의 역사철학이 쓰여졌던 게 1820년대니까요 역사철학 강의를 보면 정말로 흥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해결이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의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때 당시 그 이전의 100년 150년 동안 진행됐던 중국 문명을 둘러싼 어떤 논쟁 치열한 논쟁의 흔적을 마냥 지울 수는 없어서 딱 한 줄 같은 게 나와요 당대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은 문명의 모델로 인정되고 있다 이 말은 나옵니다 해결 역사철학 강의에도 그러니까 1820년경에도 바로 그런 얘기가 언급될 정도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양과 동양 특히 좁게 얘기하면 영국과 중국의 어떤 거대한 전환 우열이 정말로 서구의 우월로 판가름 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다시 얘기되고 있는 게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계다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건 다 아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서양의 학자들의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리를 써요 리 라이즈라고 중국의 부상은 최근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재부상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2000년, 3000년 역사에서 중국과 동아시아는 인류 문명을 주도하는 문명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많이 그런 것을 잊었고 서양의 어떤 유럽 중심주의적 사유 방식 우리가 배우는 게 다 교과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아 맞아 본회용은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들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말 까먹을 뻔했네 선생님들 이런 이걸 가져가서 꼭 한번 교과서하고 대주해 보면서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할 때 꼭 첨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원래부터 잘났다거나 서양의 원래부터 잘나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문명은 돌고 도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8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동아시아가 서양 유럽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나왔던가 이런 측면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유럽이 바로 중국적인 세계 질서의 주변부에서 영국 같은 그런 주변부에서 주변부에 이점을 살려서 새롭게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문명으로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국의 재부상으로 인해서 아시아라든가 한국이 정말 21세기의 새로운 인류 문명에 어떤 전환의 빛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저도 가늠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꼭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있다면 어떤 뜻일까 하는 걸 좀 새겨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런 어떤 문명 대전환의 시기 유럽이 주도하는 그런 시기를 정당화했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접하면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종말을 막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생태위기만을 보더라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생태위기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급 군대 문명 과학기술 문명 플러스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자연을 무진장하게 착취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 번영과 이런 상유를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오늘날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 저는 생태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태위기는 바로 해결이 얘기한 바 기독교 문명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이 성공의 역사였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파멸과 파괴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 파괴의 규결은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폭파시킬 정도의 그런 엄청난 위험성을 내파하고 있었다 그게 우리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넓게 보면 칸트나 해결이나 유럽 근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계몽주의 물론 자기 독자적인 의미의 계몽주의 이 역시 우리 인류의 문명을 위기에 몰고 간 사조의 하나고요 바로 이런 사조가 오늘날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에 엄청난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근대 문명의 어두운 면을 곱씹어볼 만한 화두의 하나로써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의 어떤 변질 이런 과정을 한번 중국을 매결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몽주의 시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뒤에 마지막에 칸트의 제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계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두운 것들을 밝게 비추는 그런 행위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힘은 이성이죠 이성의 빛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 같은 것을 밝혀가지고 명덕이 있나요? 명덕 대학에 말을 한다면 명명덕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덕 그것이 서양사람들한테는 로고스 이성의 빛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성의 빛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즉 발원시켜서 인간의 어두운 면들을 극복하고 보다 더 나은 이상향 혹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기본 믿음이 되겠죠 이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 이런 계몽주의의 어떤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이성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성의 시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를 주로 독일 계몽주의 사례 특히 크리스찬 볼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볼프는 사실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독일의 철학사의 계부에서 보면 라이프니츠, 볼프, 칸트, 헤겔 이런 식의 얘기가 교과서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볼프 철학은 라이프니츠, 볼프 철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요 오늘 김양현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칸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 볼프가 바로 1721년도에 한례대학교 부총장직을 그만두면서 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연설이 바로 중국의 실천 철학에 대한 연설인데 공자의 학설을 극찬하는 연설이었습니다 1721년도에 크리스찬 볼프가 공자를 극찬한 연설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지만 독일의 계몽주의 칸트까지 이어지는 독일 계몽주의의 결정적인 이정표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글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지도교수인 회슬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나온 독일 철학사라고 하는 짤막한 책 굉장히 저는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보는데 독일 철학사에 대한 짤막한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 회슬레 선생님은 동양의 문명에 열려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양의 플라톤주의를 고수하는 21세기 몇 안 되는 철학자고요 또 사실 특히 기독교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동양에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런 분도 독일 철학사에서 보면 칸트의 윤리혁명 칸트의 윤리혁명이라면 당연히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 아닙니까 이성의 자율성? 이성의 자율성에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칸트의 도덕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서구 근대성의 최고의 어떤 선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유엔 형성의 사상적 기초를 놓았던 그런 모든 이론들이 어떻게 보면 거칠게 보면 사실은 이만웰 칸트의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양 근대성 형성에서 철학사에서 이만웰 칸트의 이성의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 이성의 자율성 이성의 자율성은 그때 당시로 가면 쉽게 얘기하면 칸트 도덕 철학이나 이런 데서 책만 열면 나오는 얘기지만 도덕의 자율성, 이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종교나 기독교적 개시와 무관한 도덕의 정당성의 근거가 이성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도덕 이성의 털을 둔 자율적인 도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칸트 도덕 철학의 사실 알파 오메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의 출발이 바로 사실 좁게 보면 크리스찬 볼프의 중국의 공자 철학에 대한 어떤 연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왜? 거칠게 얘기하면 공자를 왜 칭찬했느냐? 크리스찬 볼프가. 그리고 왜 여기에 제가 자세히 자료조에 적어놨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왜 그토록 17세기, 18세기의 그 모든 철학자들 그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인용문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애호감정을 갖고 있는 철학자들의 명단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각주에도 안 놨습니다만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냥 서양 근대 철학자의 주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문명에 대해서 찬탄하는 왜 그러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왜 중국이 유럽의 모델로 인정돼야 되느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엄청난 고급 문명을 이룩했다. 이게 중국 문명을 서양에 유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준 마테오리치의 예수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보고예요. 중국은 기독교가 없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이때 종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죠. 기독교가 없는데도 유럽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정말로. 물론 또 중국처럼 오래된 문명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 곧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기록된 노아의 홍수의 기록이라든가 그런 성경의 역사를 진짜 역사로 믿고 있었던 지구의 역사가 4천몇 년인가요? 이 정도 되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을 보면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오래된 듯한 그런 보고가 막 오니까 유럽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갖게 된 거죠. 철학적으로 보면 개발은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성서 비평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명의 충격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의 출현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사회체제의 출현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좁게 보면 성서에 대한 텍스트 비판, 해석학적 비판 이런 것들도 물론 그것이 다 온전히 중국의 충격으로 환원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장구성 때문에 엄청나게 논쟁이 증폭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크리스찬 몰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공자의 철학은 같은 거라고 선행연구를 보면 그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안 받았던 제가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크리스찬 몰프의 윤리학의 기본은 그때 당시 예수의 성교사를 통해서 보고된 성리학, 유교, 공자사상의 틀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크리스찬 몰프가 중국 문명을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사상, 도덕, 윤리가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런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사상을 토대로 한 문명, 사회, 정치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명청대인데 마테오리치가 1610년인가에 북경에서 죽었을 겁니다. 바로 명청,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서라 이런 것들, 대학, 논허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되고 그게 1687년도인가 번역이 돼가지고 전 유럽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킵니다. 하여간 그걸 통해서 서양의 계몽주의라든가 서양의 사상가들한테 주었던 또 하나의 측면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과 사실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습적 신분체제가 아닌 시험을 통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한 관료선발체제 오늘날 얘기는 능력주의체제죠. 개인의 노력과 근면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 세습적 귀족체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보듯이 조선사회를 중세사회라고 합니다. 중세사회. 저는 그 도식은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다산 얘기 나왔죠. 다산하면 실학이라고 되어 있죠. 실학하면 탈주자학, 반주자학이죠. 안티주자학입니다. 그러면서 실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대지향, 근대의 맹하. 왜 근대의 맹할까요? 중세적인 주의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그것이니까 바로 반주자학이고 반주자학은 중세적 사회방식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근대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 그게 그동안 물론 이게 어떤 일제식민지 체제에서 한국 사회가 정체되어 있고 무지복매, 아까 유럽중심주의를 모방해가지고 일본이 또 일본식 오리엔탈리즘, 일본식 우월주의를 동일하게 반복하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맹하설이라든가 사상에서의 어떤 근대의 싹, 이런 걸 실학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사실 많은 업적을 이뤘다는 걸 제가 결코 폄하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적인 것은 오늘날 그래서 함께해서 실학과 어떤 주작을 전근대적이고 근대적인 것 이렇게 보는 사회의 틀은 거의 와야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아직 없죠. 그래서 한마디 과장하자면 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하여간 그런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중세고 중세적인 세습적 신분체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가 나오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증명하는 게 실학입니다. 저는 이런 도시가 굉장히 문제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세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중세는 뭡니까? 아까 나왔습니다. 세습적 신분체제. 세습적 신분체제는 뭐예요? 사회적 지위가 자식, 습격 아들을 통해서 영구히 세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의정을 세습한 나라가 조선이었나요? 영의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나 관료주의를 아들한테 물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영의정을 어떻게 획득했습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획득했어요. 아주 가장 간단한 얘기를 보면, 그런데 조선시대의 유럽은 백작, 공작, 후작, 아버지가 후작이면 아들 후작, 손자 후작 다 후작입니다. 그게 세습체제예요. 사회적 직분과 지위가, 농부면 자자손손 농부고, 우동장수하면 우동장수만 하는 거예요. 그 지위가 후대에 이어지는 것이 이름하여 세습체제고, 그런데 조선은 결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청대, 조선을 포함해서 명청대의 시기는 결코 유럽이 볼 때 세습적이 신분체제가 아니었다. 그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거죠. 개인의 노력과 근면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쟁취될 수 있다.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대성과 전근대성을 나누는 구분원리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기속원리와 성취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신분체제는 기속원리예요. 사회적 지위가 계급적으로, 신분제적으로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고요. 성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근대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재산이 분배되는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이고, 바로 그게 근대적인 사회고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을 명청대가 갖고 있었다. 물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로 물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왔듯이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한 것, 사실 제가 어젠가 책을 어떤 게 보니까 사회적 지위를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가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구호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혁명의 제6조가 바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뤄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6조가 바로 능력주의의 원리를 헌법의 원리로 서양에서는 최초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조선사회에는 이미 정도전 이후로 노비가 있든 없든 평민, 양인 모두는 다 과거 시험을 봐서 출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를 중세사회라고 보고 1789년 이전에 유럽사회는 뭔가 르네상스, 개몽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엄청나게 활력이 있고 선진적인 문명으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겨우 달성한 것이 바로 이 성취의 원리를 제6조에 기입했다는 것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프가, 볼프로 다시 돌아가죠. 이 볼프가 바로 이런 두 가지 지점에서 공자의 실천철학에 대한 찬양의 연설을 하고요.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죠. 바로 경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랑계라든가 이런 사람, 잘 모르지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포화를 크리스찬 볼프한테 퍼붓고 그 결과 1723년인가요? 프리드리 1세가 바로 24시간 이내에 독일의 할레를 떠나지 않으면 사형시키겠다.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1740년에 다시 할레로 돌아옵니다. 프리드리 대왕 2세에 의해서. 그때 또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볼테르가 바로 크리스찬 볼프를 끝까지 옹호했죠. 또 1740년도에 크리스찬 볼피의 귀향을 찬양하는 찬양문을 써가지고 제가 번역된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보듯이 또 한 번 독일의 계몽주의와 프랑스 계몽주의가 함께 연대하고 있었고 유럽의 계몽주의는 각 국가의 독특한 특색도 있지만 전 유럽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대한 사회혁명이었고 그런 거대한 사회혁명에 묽거나 강력한 동력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자로 필두로 한 중국 문명에 대한 어떤 열광 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크리스찬 볼프와 경건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왜 중요하냐. 제가 철학사를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발표문 보면 10페이지 제가 하단부 정도에 밑줄 쳐놨죠. 볼프가 공자의 실천 철학을 칭찬함으로써 야기된 소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형을 시키느니 많이 독일 철학사에서 가장 커다란 스캔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연설은 유럽의 사유가 오늘날 이전에 17, 18세기에 유럽의 사유가 흥미를 느꼈지만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잊혀져버린 중국의 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이고요. 독일 계몽주의의 이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계몽주의의 이정표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와 연관해서 경건주의 신학자들과 볼프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뭐가 등장했냐면 1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철학이 종교로부터 철학이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즉 이성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 칸트의 자율성 도덕 이론이 바로 볼프의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제 지도교수의 패슬레 선생의 인용문을 읽어보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능력주의와 유럽근대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능력주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적인 정의관이 갖고 있는 한계는 뚜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에서도 강의 한 문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양의 근대 현대의 역사가 바로 능력주의의 원리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왔던 역사였고 우리한테는 지금 잊혀져 토니 블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영국의 수상 노동당 수상 이런 사람들이 연설에서 끊임없이 강조됐던 것이죠. 영국을 능력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그런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보겠다라고 끊임없이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칠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재능만 있으면 누구든 출세한다 해요. 재능만 있으면. 그게 기본적인 어떤 평등의 원리를 깔고 있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주의의 원리는 민주주의나 어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원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능력주의가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혹은 자연적인 어떤 우연의 산물들 인간의 지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연 들어보셨나요? EBS에 보면 다 나오죠. 저도 그 시리즈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보면 개인의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조차도 개인의 어떤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유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이클 샌델이 늘 하듯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연을 들을 때마다 장남과 장녀인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고 하죠.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대략 80%의 강연 수강자 1,000명, 2,000명 강연 수강자 중에 80%가 손을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클 샌델이 멘트를 하죠. 자기가 20년 이상 동안 강연을 했을 때 매번 동일한 거수, 표수를 해봤는데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그런 가정환경을 통해서 혹은 DNA를 통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노력조차도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능력주의의 원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개인의 노력에 돌리고 성공한 사람은 더더욱 개인의 노력,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지 않습니다. 치명적 독소죠. 또 약자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패배했구나. 그러니까 온갖 수노를 겪어도 수긍해야 된다는 식의 강요를 받죠. 너 고등학교 때 뭐였어? 왜 잠자고 지금 헛소리야? 쟤는 서울대 갈 때 너는 잠잤잖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불만을. 그렇죠.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능력주의의 원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다는 건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주의의 원리가 존 롤즈라든가 마이클 샌델이라든가 토니 블레어,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롤즈에 의하면 정의론에 보면 미국인의 상식과도 같은 도독관이다. 정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할지 모르죠. 능력이 있으면 출세하는 거. 이거 우리의 거의 부동의 신호 아닙니까?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마치 무슨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자기의 무능력,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무능력을 남한테 전가하는 것처럼 정말 비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처럼 또 오해받죠? 참 골치 아픈 여러분들이 또 교대나 이런 데 갈 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 연대 사람, 연대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많은 우연 같은 것들, 사회적인 조건들, 배경들을 뒤로 하고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태어날 때 잔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아까 박경선이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뭐 노력하려고 해서 노력했나요? 노력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자연적인 우연성 같은 것들이 많이 개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망각하는 것, 은폐시키고 모든 문제를 개인의 노력 탓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능력주의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듯이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 법변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비판할 때 늘 통용되는 말, 물론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즐겨 말하는 것이겠죠. 복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떤 개인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타인에게, 국가에게 의존성을 키우는 노예적 근성을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저는 그건 폭력적인 언어라고 봅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의 노력이 갖고 있는 요소를 전적으로 저는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노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자연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클 샌델 얘기를 제가 각석을 해서 얘기합니다만 그 유명한 농구 스타드, 마이클 조던? 마이클 샌델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과 같은 농구공 다루는 능력을 2000년 전에 아마존에서 갖고 태어났어 봐요. 그걸 굶어 죽어요. 그 능력은 아무 의미도 없는 능력입니다. 틀살줄 없는 능력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가 하나의 상업으로 되어있는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갖고 있었던 천부적인 어떤 공 다루는 능력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런 천부적 재능이 꽃피였던 것이지. 그런 재능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조건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정의, 능력주의적 정의관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 능력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나의 상식적인 정의관으로 정착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굉장히 근대적인 이론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런 성취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럽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동아시아는 그것을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제도적으로 과거제 시험을 통해서 최고의 관리들을 선발하는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유동적이었다. 그리고 어떤 연구를 보면 19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의 사회적 이동의 어떤 분포보다도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보다도 명청대의 사회적 이동의 폭이 넓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성을 보면 명청대가 엄청난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사회, 개방사회.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개방사회. 개방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과거제도를 통해서 능력주의적인 원리를 사회정치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했던 명나라, 청나라의 그런 문물을 보고 서양, 근대의 개몽주의가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받아서 서양 나름의 어떤 근대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앞부분의 이야기고요. 21쪽 이하는 잘막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근세 혹은 근대 중국, 명청대의 중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형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아메리카의 발견 아메리카의 발견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약간 마음속으로 저어대는 면도 있고 특히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유튜브로 방영된다니까 더 걱정되는데 하여간 제가 아는 바가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콜롬보스 같은 사람이 엄청난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첫 발견은 아닙니다. 요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혹은 아마 바이킹족이 이미 아메리카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알기에 최초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왜 그 원주민들을 인디언으로 불렀을까요? 네. 인도와 동양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콜롬보스가 지향했던 건 동양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육지나 요즘 말로 실크로드를 향해서 가지 않고 왜 대서양의 모험을 했을까요? 그건 오수만 제국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수만 제국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용로가 중국이나 인도와의 동양세계와의 교육로가 막혀가지고 새로운 무용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나온 게 대서양 항해죠. 그럼 왜 목숨 걸고 동양과 교육을 했겠습니까? 동양이 황금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과의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엄청난 자원들 통체로 굴러온 복덩어리죠. 지금 캘리포니아 학파의 유명한 케네스 코메란치인가요? 대분기 꼭 읽어보십시오. 이미 고전적인 저서로 정평이 나있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왜 유럽이 자본주의 근대 형성의 동양에 비해서 앞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따질 때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 하나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온 금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하여간 그런 정말 새로운 우연적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그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폭력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한번 두서없이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대항해 시대에 배를 항해할 때 뭘 의존했습니까?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프랜세스 베이컨이 유럽 근대 문명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을 얘기하는데 바로 나침판하고 인쇄술하고 화약을 얘기하죠. 이 인쇄술, 나침판, 화약 이 세 개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프랜세스 베이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 세 개가 다 중국에서 나왔다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문명을 서로 돌고 돈다. 서로 해결이 얘기하듯이 헌팅턴이 얘기하듯이 서양은 1000년 전부터 2000년부터 서양이었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낯이 부끄러워가지고 오늘날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진료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간 이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 동양의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이 엄청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22페이지 이하 계속 나오지만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은 오히려 세계 문명의 어떤 주변부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과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수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의 발달에서 이슬람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의 선행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유럽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아는 것 못지않게 그것만 강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동아시아는 왜 어째서 그런 유럽 사람들의 어떤 찬탄을 불러일으켰느냐 25쪽 이하를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건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 전공분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충격과 서구 군대의 형성은 제가 지금 새로 체관화를 쓰고 있는 한 챕터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과장된 거고 오늘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제 주요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기뻤던 것이 이 기회에 제가 그 챕터를 하나 좀 완성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는데 여기 보면 많이 나오지만 윌리엄 맥릴이라든가 클라이브 폰팅 같은 25, 26쪽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20세기 전후반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정말 탁월한 역사학자들 라이토 코난과 미야자키, 이치사다, 독일 참 일본의 교토학파라고 읽혀져준 교토학파에는 물론 철학, 서전 기태랑과 같은 니시다, 기타로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토학파, 철학적 교토학파가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죠. 역사학 분야에서 특히 중급사 분야에서 일본의 교토학파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분들도 상당히 일본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 적어도 나이토 코난과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클라이브 폰팅이나 윌리엄 맥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전반기, 후반기에 활동했던 나이토 코난하고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이야기를 좀 세련화시키는 건데 거칠게 얘기하면 나이토 코난과 미야자키, 이치사다에 의하면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커다란 전환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당성변역기라고 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중국 역사에는 엄청난 미중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상업사의 출현 또 아까 얘기했던 과거 제도를 통한 세수적 신분체제의 어떤 변화, 변동 또 심지어 재미있게도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왔죠. 주자학, 성리학. 바로 그게 중국의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자학이 사실은 공맹의 텍스트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사서로 확정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죠. 물론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 사람들도 일종의 서구의 역사 발전 모델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중국 역사에서 르네상스 같은 근대 초기를 연 르네상스가 중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이 무슨 해결 얘기하듯이 늘 영원히 인류 문명의 유학위에 머물렀던 그런 정체된 미성숙한 사회가 아니었고 방송 때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20세기 일본인답게 방송 변혁기가 중국 역사의 최고봉이고 그 이후부터 중국은 는 쇠퇴했다. 그걸 대신해서 등장한 게 일본이다. 아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서사인데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당송 변혁기에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얼리모던 초기근대, 근세 이런 시기를 개막 열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본 교토학과의 학자들이 주장한 건데 그때 당시 동경대 교수하고 동경대 학파, 도쿄대 학파, 도쿄대 학파와 논쟁을 했죠. 전형적으로 동경대 사람들은 막시즘적인 전통력에서 당송 때는 중세적인 중국 사회였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 논쟁은 중국, 일본에서도 이미 끝났어요. 사실 동경대 학교에 있는 교수들, 역사학자들 다 지금 교토학파의 학서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서양의 중국사나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대의 방송 변혁기의 모습들 보면 26페이지 보면 요약해서 잘 나왔어요. 25페이지에 보면 산업화나 상업화 수준에서 1800년까지 중국과 인도가 훨씬 앞서 있었고 이 시절에 중국의 도시인의 비율이 10분의 1 이상이었는데 영국에서 그것을 따라잡은 것은 1800년대에 이르렀다. 그 다음 맥릴 같은 걸 보면 제가 미칠진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른 문명에 대한 중국의 우위가 사라져버리기 전 동아시아와 인도, 중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남방의 바다의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이 이룬 부호와 기술의 눈부신 성장 그것이 중국 사회 자체의 거대한 상업화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정적인 자극이 된 건데 상업화가 10세기 이래로 한국, 동해, 남중국해, 유럽에서 시장과 관련된 행동양식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천년 전후에 몇 세기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거죠. 시장에 의해서 규제된 행동 시장사회, 상업화, 도시화, 시장사회 이게 다 근대성의 지표라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걸 전면적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속나라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애가 인류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2000년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천년에 걸친 탕후부에 나서게 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시장사회, 상업사회, 도시사회의 출현이 천년을 기점으로 한 중국, 즉 당송변역기에 일어난 거대한 전환이었고 이것이 바로 전 지구의 변화의 바람의 어떤 출발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글로벌 히스토리 전 새로운 형태로서 세계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보편적 근대의 출발은 당송변역, 중국의 속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건 사실 제가 공부한 어떤 역사적인, 경제사학적인 그런 정치제도사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사료적인 부족함이라든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접하고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선행연구에 보면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한번 나가는 말을 통해 수업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아니네요. 강연을... 아까 박구영 선생님 소개한 말에 강연이 재미없으면 뛰쳐나가겠다 했는데 강연이 재미없어도 뛰쳐나갈 수는 없죠. 다행히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계몽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갖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갖추는 것이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계몽의 준칙이고요. 계몽의 정신의 근본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유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고요. 그래도 유명한 말이 있죠. 정말 이걸 가지고도 한번 강연해 보고 싶어요. 감히 알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펠에 아우되 용기 있고 과감하게 사펠에 사유하고 성찰하고 생각하라. 이게 계몽의 정신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용기, 도덕적인 덕성과 사유와 성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봐요. 인간의 사유는 결코 캘큘레이션이 아닙니다. AI 능력, 컴퓨터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유는 늘 이렇게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용기. 기존의 것들을 회의할 수 있는 역량. 기존의 질서에서 자명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아까 그랬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갈등과 긴장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과감하게 회의하고, 비판하고, 성찰할 때 우리에게 쏟아질 스캔달, 우리에게 쏟아질 비난과 눈초리. 그건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페레 아우드에 칸트가 그걸 얘기했는지 봤는지 몰라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더 옳다고 봐요. 저는 칸트. 용기 있게 사유하라. 용기 있게 사유하라. 오늘날 용기 있게 사유하라는 건 뭡니까? 유럽 중심주의의 한계와 유럽 개몽주의의 한계. 유럽 중심주의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버린. 그런 의미에서 유럽 근대가 오늘날 살폈듯이 비서구 사회에 타자의 의존적이고 타자의 영향을 받고 타자와의 접촉과 대화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삭제하고 주변화시키고 망각시키면서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잘라서 유럽은 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문명이었다고 강변하는 그런 유럽 중심주의적 사유의 맹목성, 무비판성 이런 것들을 성찰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칸트적인 개몽주의의 정신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사실 미셸 푸코가 제가 작년에 네이버 열린 연단에서 해결의 개인과 공동체에 관련된 강연을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이 푸코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미셸 푸코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근대 유럽 개몽주의를 당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개몽이 우리를 성숙한 어로로로 만들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건 분명하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구 근대 개몽주의는 자기를 간호하게 해주는 타자에 대한 맹목적인 차별과 폐제 어떤 착취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폭력성을 자기 기반적으로 망각하고 유럽 중심주의의 태성적인 우월의식으로 무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근대 유럽 사상은 자기를 간호하게 해주는 타자를 이해하는데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타자에 의해의 총체적 실패로 운명 지어진 유럽 서구 군대 개몽주의, 유럽 군대성의 최종 판결은 바로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허무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힘차게 그런 어떤 서구 군대의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유럽 중심주의의 맹목성, 무비판성과 치열한 어떤 대결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은 인자, 인, 공자의 인사상, 인자, 지자, 아는 사람, 용자를 같은 걸로 본 것 같더라고요. 지인용?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박경선이 말씀하셨던 능력주의와 관료주의 문제 이 책에서도 사실 잃어버린 근대성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우드사이드의 로스트 모더니티스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관료주의적인 제도의 형성이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근대성 그리고 유럽 중심적 근대성 이론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고요. 제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은 그냥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걸 맹자시력에 대한 측은지심 아닙니까? 그런데 측은지심을 다른 말로 하면 불인인지심이라고도 합니다.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명과 인간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생명이 잘 번영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을 돌봄으로 사실 생명에 대한 자기 돌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사랑. 이게 참 생명에 이 사랑이 너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생명사랑. 그러니까 잘 얘기하려고. 저도 버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생명에 생명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여간 산림. 요즘 한산림 운동할 때 산림. 생명산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생명에 대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번영에 대해 생명체가 번영하도록 보살피고 사랑하고 돌봐줘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왜 용자와 인자와 연관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늘 공자나 맹자도 어진 생명에 대한 보살핌 같은 것들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폭정. 폭정처럼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폭정의 시대에 당연히 생명을 보살피려면 폭정에 저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냥 저는 사실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럴 때 저항을 해야 된대요. 공자님은. 그런데 공자는 공자 선생은 나름대로 평생 저항을 했어요. 사실 50살의 나이에 그때 2500년 전에 50살의 나이에 사실 천하를 주의했다. 중국의 여러 나라를 주의해 15년 정도 망명 생활을 했거든요. 말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2, 3년 동안 교육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공자를 사마천에 보면 상가집 개로 묘사가 되고 있고 정말 상가집 개처럼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의미에서 또 공자를 논호해서 표할 때 불가능한 걸 추구하는 사람 저는 정말 공자의 불굴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끝까지 견제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때 용기는 단순한 소인의 용기가 아닙니다. 군자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한신이 보여줬듯이 굴욕을 참을 줄 알아야 되겠죠. 가지랑이 밑으로 지나갈 곳을 요구하는 동네 사람에게 욱해서 자기의 목숨을 쉽게 내던지라는 말은 아니죠. 그때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단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와 용과 인은 생명사랑은 함께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용기나 지혜로움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이 모든 독의 근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는 용기는 과격해지고요. 엄청나게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생명에 대한 어진 마음이 없는 지혜로움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차가울 수 있죠. 대동 민주주의는 이런 대동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참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윤한봉 선생 글을 한 번은 인용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의 정신을 대동정신으로 한 분이 윤한봉 선생님인데 제가 사실 광주를 잘 다뤄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박근혜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번에 작년에 인가도 광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대동정신과 광주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제가 너무 큰 주제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고사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정리되면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동정신은 제가 80년대에 터득한 건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8.2학번인데 예를 들어서 철학과 8.2학번 들어가기 81년, 2년 겨울방학 때 읽었던 책이 공교롭게도 논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개인의 어떤 사상적 계부의 역사는 흥미가 없고요. 대동은 이미 제가 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타자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아닙니까? 생명체가 물질적인 신진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기 없으면 고기나 물론 요즘 채식하면 채식만 먹어야 되겠지만 어떤 타자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다 먹을 수는 없죠. 또 예를 들면. 타자의 의존적인 어떤 기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보살핌, 또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는 얘기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다른 생명 모두를 온전하게 책임지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인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인, 모든 생명의 번영을 책임지라라고 하는 이 인의 정치, 사회적 제도의 구현을 일정하게 대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다양성이 일단 존중돼야 되고 어떤 상호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등 같은 것들을 긍정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의미의 어떤 대동의 사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제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보면 알 것이고 다만 오늘날 제가 강조한 그 대동의 정신은 물론 싹이 공자나 성리학에 분명히 들어있듯이 그 싹이 대동의 세계에는 이제는 전 우주에 대한 생명과의 공존 여타, 인간 이외 여타 생명과의 공존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자율성을 생명과 보살핌 속의 자율성으로 변형시켜야 된다. 왜? 오늘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서양은 기독교 문명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만 인격체와 어떤 비인격체 즉 인간 이외의 어떤 생명체와의 구별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근대의 자율성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라고 여겨지는 인간 공동체의 한정된 자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롤즈라든가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구별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어떤 지배의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도로노의 어떤 사유방식이 오늘날 비판이론의 어떤 사유에서 하버마스보다는 더 많은 현지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동사상이 생태의 사상으로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오늘날의 대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동사상이라고 하는 건 무생명에 대한 번영을 책임지는 사회정치적 경제적 제도 질서라고 이렇게 일단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꿈틀거리는 벌레라는 용어를 좀 자주 쓰거든요. 요즘 제가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실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지만 지금도 지금 걸어다니면서 개미 같은 걸 안 밟으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을 합니다. 벌레 우리 집에 들어오는 벌레 이렇게 잡아서 내보냅니다. 죽이자. 우리 벌레도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모기도 잘 안 죽이려고 하는데 모기를 죽이게 되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꿈틀거리는 거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는 뜻. 생의가 나와요. 생의. 살려는 뜻. 살려는 뜻은 바로 자기 목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칸트가 얘기하듯이 자기 목적적 존재를 이성적 존재로 한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장 저차적인 생명도 살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적적 존재고 그런 의미에서 광범한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공자나 성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철학 생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생의. 제가 참 좋아하는. 살려는 뜻을 보여주는. 꿈틀거리는 이 생명체의 모습을 저는 제 철학의 출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20세기 후반 중국과의 교류가 사실은 분단이라든가 냉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게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집으로 중국이 유럽 근대 영성에 준 영양사의 선구적인 업적 일본이 바로 주겸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30쪽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중국 사람인데요. 1940년인가요? 제 기억에 맞다면. 1940년에 출판된 선구적인 업적이고요. 바로 옆에 그 다음 애가 일본 학자인데 그 사람들 거의 똑같아요. 39년. 그러니까 30년대 말 이럴 때 유럽 근대에 대한 어떤 성찰 또 유럽 근대 형성에 어떤 중국이나 동아시아 문명이 끼쳤던 영양들에 대한 어떤 성찰 같은 것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었다. 또 이런 거 아마 20세기 중국의 사상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서양이나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에도 이미 선구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간 이것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혹은 제가 접하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서양 유럽에 일본에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에 대한 주요한 저소들도 안타깝게도 유럽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하는 면이 있어요. 사실 쑥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의미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마냥 도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맥락과 연관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흡수, 변형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만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한국의 역사가 여러 가지 아픈 지점, 여전히 많은 한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자의 어진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따뜻한 시선으로 한국 역사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6년 전에 나온 대북민주유학에 관련된 책 머리끌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서양의 비판이론이라든가 이성중심적 비판이론이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차갑지 않나. 그래서 좀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열한 비판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공자의 아까 얘기했던 어진 마음, 이런 것을 사펠의 아우대와 연결시켜가지고 좀 재해석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적용해 본다면 저는 한국 역사 나름 놀라운 성취를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성취들이 좀 굳건하게 지속가능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어떤 일방적인 어떤 유럽중심주의적 사유방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대화 작업 같은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작업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한국의 역사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정말 쟁점이 되는 질문이라고 보고요. 또 역시 미중의 패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선택의 문제와도 관련된 아주 예리하고 참여한 어떤 논쟁적인 질문과 연관돼 있어서 제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시사 논평가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러니 미중 갈등의 문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중화주의 역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적인 중국 우월주의 중국 중심주의의 한 표현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유럽 중심주의나 미국이나 어떤 유럽 근대를 주도했던 소위 인마니얼 월널스킨에 의하면 유럽 근대가 형성한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헤게모니로서 주도한 나라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런 정도인데 이런 나라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행위 패턴과 중국의 행위 패턴이 과연 동일한 것인가 이건 굉장히 흥미있는 지점이죠. 이게 저는 우리가 정말 깊이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명사과나 어떤 시사 전문가나 중국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저는 어떤 사상 연구자로서 그래서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런 대동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지향하는 바, 모든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 그러면서 우리의 한국의 역사에 털을 둔 새로운 보편화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 새로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상의 원리로서의 대동사상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동민주주의 사상은 바로 그런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사상적 고찰의 어떤 한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저 여기 와서 박고영 선생님 강연할 때는 더 뜨거웠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더 많이 쳐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말 좀 잘하시는데 오늘 쫄났어요. 유튜브 때문에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쫄났습니다. 사실 유튜브만 없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책 많이 읽어봤는데 저는 동양철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읽기 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용은 간단한 말씀하지만 정글을 쭉 들은 거거든요. 한 번씩 관심 있으면 표지가 많으면 안 된다. 색깔이기. 미학적으로 보면 뭐 그런. 미학적으로 보면. 본질이. 영상은 너무 사과이기 어려워요. 색깔이지만 내용은 그렇잖아요. 제목 알려드릴게요. 대동 민주주의와 21세기 유가적 비판 이론의 모색. 나종석.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화전 지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한대요. 서구 중심주의의 상대와 모든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맞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대동세상.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때 모두에는 생명도 포함한다. 생명도 포함한다. 심지어 생명 아닌 것 처럼 포함하는 그런 사유로 가자. 나종석 선생님도 함께 언젠가 신자유 대학에서 대동세상에 대해서 다시 비킬 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예약하면서 오늘 강의를 받으셨습니다.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